5 으 으 으 으 으 으 예 안녕하세요 인가인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옆에 있으신 분이 누군지 아시는 분 있나요 네 누굴까요 아무도 모를거에요 으 으 으 으 으 으 자 오늘 저희 제 실제 여자친구랑 오늘 어떤걸 해볼거냐면요 저희가 나중에 진짜 미래에 뭐 결혼을 하고 뭐 아이를 낳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어 그 자녀계획은 몇명인가요 저요 두명이요 왜 두명이죠 외롭잖아요 한명이면 외동이면 그런가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나중에 미래에 신혼집을 지어보는 콘텐츠를 해볼거에요 예 자 그러면은 이 넓은 들판에다가 자유롭게 신혼집을 같이 만들어봅시다 어 이거 어떻게 내려가죠 아 됐어요 네 마인글드 여자친구가 마인글드 거의 처음이라서 으 그럼 자기 한번 우리 지워볼까 땡 그래 나 근데 이거 지울 줄 모르는데 도와줘야 돼 어 그럼 그러면은 어 내가 집을 지을테니까 응 마당을 지어주세요 마당이요? 네 그 그 이티를 눌러서 진짜 우리가 옛날에 놀러갔던 별장처럼 어디 한번 재민의 별장처럼 네 저 여자친구가 이제 이름이 재민이거든요 재민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집을 지을테니 별장을 앞마당을 꾸며주시면 돼요 진짜 자 오늘 저 여자친구랑 나중에 실제로 살 집 자기가 뭐 잘하고 있어? 우리 마당 마당이 중요해 우리 집 강아지 우리 강아지도 키울거잖아 나중에 맞아 우리 강아지 두 마리 키울거잖아 그치 강아지 두 마리 키워야지 우리 나는 아주 큰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 어 그치 나중에 큰 강아지 키워가지고 우리 집을 지킬 수 있도록 응 그 늑대게 막 이런거 늑대게? 어 위험한데 아니야 아니야 그거 교육 잘 시키면 돼 응 그 그 그 뭐냐 강아지 그 조련사 우리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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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구조만 해야 되는데 여기가 안방 여기가 안방 여기가 안방 하고요 어 안방 뭐 뭐 하시죠? 저요? 네 울타리 쳐놓고 있어요 아 울타리 좋다 네 울타리가 필요하죠 이런 마당이 있는 집에는 울타리 그럼 울타리 네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제 부엌으로 할거에요 부엌 아니 내가 이거 찾다보니까 생각이 난게 있는데 갑자기 자기의 첫사랑이 얘기가 되고 싶어지네 첫사랑이요? 네 첫사랑 당연히 자기도 첫사랑한테 우리 나중에 결혼해서 애 인용낳고 할게 아니야 아니야 저는 첫사랑이 짝사랑이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제가 짝사랑은 6년정도 하다가 6년씩이나? 초등학교 때 아 진짜? 누구? 그 여자분이 누구야 빨리 얘기해 이름을 말해야되요?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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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말하지 말고 무슨 어떤 사연이 있어 어떻게 알게 된 초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죠 근데 저희 학교가 시골이다보니까 6년동안 같은 반이었어요 네 그래도 뭐 짝사랑만 하다가 어 끝난 뭐 슬픈 뭐 그런 이야기에요 뭐 재밌는 얘기 없었죠? 그 여자애한테도 고백을 했다던가 아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고백을 했었어요 아하하하 그럼 어떡해 초등학교 때 장미꽃을 주면서 아 진짜? 초등학교 5학년이 장미꽃을? 어어 그러니까 한숨을 사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갔죠 그 다음에 그 여자한테 직접 말하기 창피하니까 책상 위에다 올려놨어요 어허 근데 또 어린 나이에 또 이제 창피하잖아요? 아 되게 로맨틱 가이네 아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여자애가 저는 이제 장미꽃을 받아줄줄 알았는데 아니었더라구요 제가 딱 학교가 끝날 때까지 그 여자애가 저한테 말이 없었어요 어 그런데 그 장미꽃이 생기뿐인거에요 헉 그렇게 제 제 짝사랑과 첫사랑은 끝이 났죠 그 여자애가 버린거에요? 그런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딱 참 아픈 네 첫사랑을 했었죠 어머나 하지만 저는 후회는 안해요 그래도 제 마음을 이제 고백하고 알았으니까 어렸을 때 인기가 좀 없었나봐요 아 저 인기 진짜 많았어요 어렸을 때 근데 왜 그 여자분을 왜 그 여자분을 저 싫어한거죠 확실해요? 아 진짜 인기 많았어요 저 어 근데 자기는 그러면 내가 첫사랑이 아니네 난 자기가 첫사랑인데 음 거짓말 치지마 내가 내가 아는게 있는데 아니에요 저 진짜 니가 첫사랑이에요 그렇다고 하네요 마인크래프트는 첫사랑이죠 아니다 아니다 마인크래프트는 두번째분이세요 아 제가요? 네 아 이거 자존심 상하는데? 남요님이라고 우리 결혼까지 했기 때문에 남요님이랑 마인크래프트에서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뭐 인정합니다 그분은 저보다 먼저 네네 저랑 이제 결혼까지 하셨기 때문에 애 애도 있어요 제가 모졸을 하고 이거 이거 올리면 시청자분들 막 멤버 보는 거 아니야? 여자친구랑 마인크래프트라는데 사연극에서는 결혼을 했단 말이지 음 그러게 왜냐면 마인크래프트 사연극은 사연극일 뿐이에요 이러는데 맞아요 근데 많이 동심이 좀 동심이 파괴될 수도 있겠네 근데 보통 네 어린 친구분들은 나도 그랬고 나도 어렸을 때 드라마를 보면 이제 남자배우 여자배우가 굉장히 막 어울리며 둘이 막 진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있었는데 아 그러네 약간 어린 시청자 분들이 그런거를 원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 가끔 저를 보고 단미원님이냐고 음 꼭 단미원님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댓글을 봤거든요 아 그쵸 하지만 저는 단미원님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 맞아요 여러분들 저도 그 마음 뭔지 이해합니다 정말 이해하죠 드라마를 봤을 때 그 어울리는 그 커플이 있으면 둘이 진짜 사귀었으면 좋겠다 오랜생활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여러분들도 뭐 그런게 아닐까요 어 뭐냐 이거 한쪽 벽은 막아요 너무 창문이잖아요 진짜 사생활이 없잖아요 무슨 변태에요? 인마 왜왜 됐는데 왜 무슨 아 무슨 뭐 그렇잖아요 아냐아냐 됐어 아 그 침실은 창문 좀 막아놓읍시다 그래그래그래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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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꾸려져가요 바깥에 네 이제 운동이 하나 만들었네요 됐다 됐다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됐다 여자친구가 마인캠프트 처음 하는거치고는 괜찮은거 같아요 잘하는거 같아요 부물도 이쁘네 부물도 이쁘고 잘하는거 같은데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인공선도 하나 만들었어요 어어 너무 재밌다 재밌어? 집중하게 되네 집중하게 돼? 계속 치오치오치오 오우 이쁘라 원래 시녀분들도 이쁜걸 좋아한다고 알짜란디 알짜란디 다 지웠죠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마당이 거의 정글인데요 고양이도 있어요? 좀 있죠 여기다가요? 네 알겠어요 고양이는 네 마리 왜 얘 같은 마리지? 완전 대박 완전 귀여워 진짜 너무 귀엽다 고양이가 몇 마리야? 여섯 마리잖아 저희 집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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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봅시다 엄청 크고 좋지 너무 멋있어 짓느라 고생 많았어 너무 멋있다 진짜 여기에 이제 커다란 이리 들어와 들어와 걸어서 갈거야 우물도 있고 자기가 지은 우물도 있고 여기에 개집도 있고 예 그리고 집이야 여기 소파가 있어 아 이건 뭐야 액자야? 액자야 아 근데 너무 화려하다 너무 예쁘다 이것도 여기 방이 있어 그리고 아니 이거 진짜 아니 방은 저기요 창문이 너무 하잖아요 무슨 그리고 방에 또 2층도 있다? 오 좋지 좋지 위에도 볼 수 있어 오 짱이다 전망대네 어 아 근데 저기야 굳이 전망대가 없어도 다 창문이잖아 아니야 올라와 어떻게 내려가지? 아 이렇게 내려가는거야 자 그리고 계단으로 올라오시면 응 자 멋진 영화관이 있어요 아뇨 오 대박 여기서 뛰우면 진짜 짱 재밌겠다 여기 소파에 앉아가지고 응 영화를 보면 됩니다 오 뭐 아직 뭐 꾸민건 없지만 꾸밀 수 있긴 하지만 뭐 대충 이런 집이에요 저희 집은 딱 내 스타일이야 깔끔해 깔끔하고 살기 좋은 집이야 응 진짜 네 여러분들 이렇게 여자친구라고 한 시간 넘게 맵을 지어봤어요 저희가 신혼집으로 살만한 집 이라면서 지어봤는데 뭐 신혼집 치고는 너무 좋아요 약간 그 뭐냐 예술작품 같아요 아 예 그럼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여자친구 저희 실제 여자친구랑 네 신혼집을 지어보았습니다 네 재밌었죠 오늘 아 너무 재밌었어요 네 나중에 또 지어요 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저희는 저희 커플들은 이왕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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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구독하기 안녕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 구독하기 두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